짜잔 오늘은 이 짜장면 8인분 짜리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굉장히 많아서 먹을 엄두를 못 냈는데요 오늘 다 같이 모인김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볼까요 짜잔 우와 춘장 소스 매운맛 전덕이 좋고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4개씩 2칸 총 8개가 들어있네요 매운거는 나중에 물을 버린 후에 비벼서 먹으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물을 버린 후에 비벼서 먹는거고 이거는 물 붓기 전에 넣는겁니다 전덕이 붙고 넣습니다 이제 끓는 물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이제 끓는 물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이제 붓겠습니다 4분이 지나서 물을 버립니다 신장 소스 넣고 있습니다 신장 소스 넣고 있습니다 볶음 간짬뽕 액성 소스 고기 맛있겠네요 먹어봅니다 꼬지런히 먹었는데 아직 양이 너무 많아서 다 먹기 힘들거든요 양이 엄청 많습니다